사진과 영상 저장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이 구글 픽셀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픽셀폰의 정책이 있어요. 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구글에서 만든 휴대폰이고요. 스마트폰 자체가 구글 픽셀폰이고 이 제품은 구글 포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글 포토를 통해서 구글 픽셀원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구글 픽셀폰도 사실은 버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제품 말고 구글 픽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구글 픽셀폰 1 같은 경우는 구글 포토에 구글 픽셀폰 1을 통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사진과 영상 파일 기준으로 구글 포토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글링을 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얘도 안드로이드 휴대폰이기 때문에 구글 포토 어플을 설치하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잘 보이려나? 네. 이 휴대폰에는 사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달고 있지는 않고요. 구글 포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이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사진과 영상 기준으로 사진 파일, 영상 파일 기준으로 구글 픽셀폰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구글 포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허락하는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백업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백업이 되도록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이것조차도 귀찮으신 분들은 여러 분들이, 여러 블로거들, 여러 유튜버 분들이 이미 설명을 해준 영상이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간 매체를 활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갤럭시 휴대폰에 있는 사진, 영상, 자료를 구글 픽셀폰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를 USB를 통해서 연결을 하셔서 PC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진, 영상 파일을 옮기셔도 되는데 중간에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방금 얘기했던 매체가 PC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버를 통해서 클라우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구글 포토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저 같은 경우는 폴더 싱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보여드려도 되겠다. 여기 지금 보시면 폴더 싱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켠 화면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정 폴더를 지정해서 스마트폰에서 방금 폴더 싱크의 어떤 경로 중간 단계를 거치고 중간 단계에서 방금 얘기한 구글 픽셀폰으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갤럭시 휴대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죠. 구글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로 파일이 넘어가도록 설정을 해놨고 동기화라고 보통 표현하죠. 동기화를 하도록 설정을 해놨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구글 픽셀폰을 이용해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러면 두 개를 동시에 실행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갤럭시에 있는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갔다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기 구글 픽셀폰의 특정 폴더로 들어가면 제가 구글 픽셀폰에 구글 픽셀폰에 이 사진 영상이 다운로드 됐을 때 구글 포토 어플을 실행하면 지금도 지금 제가 여기 리브앤라이브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백업 중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게 아까 촬영한 영상인데 지금 아까 그 동영상 파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캐논으로 촬영을 못하고 가지고 온 액션캠을 써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일이 지금 8기가 정도 되는데 8에서 9기가 정도 되는데 이 파일이 지금 구글 픽셀폰에서 구글 포토 어플을 통해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사실은 그 폰에서 용량을 제거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린 제품 구체적으로는 이 제품입니다. 구글 픽셀폰 1 제품을 오늘 소개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보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완전히 구글 클라우드 용량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공짜로 사용하시겠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구글에서는 사실은 기본 용량 15기가바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사진 데이터 사진은 뭐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지만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용량이 크죠. 그래서 영상 데이터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액션캠 기준으로는 보통 4기가바이트가 됐을 때 그 다음 파일이 생성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잠깐 돌려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여기 리브앤라이브라고 하는 이 스튜디오에 있는 저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크게 당황을 한 게 뭐냐면 저 제품은 지금 아까 20분 촬영한 용량 자체가 그냥 20기가가 넘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가져온 외장하드에다가 파일을 집어넣고 있어서 제가 캐논 카메라를 쓰지 못하고 지금 왜냐하면 대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대여한 시간에 최대한 뭔가 운용을 해보려고 지금 저쪽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지금 파일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황당한데 제 실수가 많았죠. 사실은 저 SD카드만 사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온 오즈모 포켓 2 제품을 통해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이 이게 32기가 용량 자체가 32기가바이트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인 운영체제를 제외했을 때 현재 이 휴대폰을 제가 쓸 수 있는 용량 기준으로는 한 16기가바이트 정도를 제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용량이 아까 구글 클라우드라고 표현했던 그 기본 제공 용량이 15기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도 내에서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만든 파일이 20기가가 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집에 가서 파일 분할을 좀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집에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곤란한 상황이 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구글 픽셀폰에 대해서는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좀 비웃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분들은 외장화들을 쓰시거나 아니면 NAC라 그래서 보통 서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가벼운 영상을 제작하거나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 용량 자체가 보통 15기가까지 가진 않으니까 어딘가에 좀 백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구글 포토를 이용하시고 구글 픽셀폰을 이용하셔서 구글 픽셀폰은 이거 사실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 제품을 10에서 한 13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사셔서 저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사진하고 영상 작업을 영상은 그 뒤이긴 한데 사진 작업을 한 그때부터 사진 촬영을 그때부터 좀 많이 했고 데이터 자체를 지금 구글 포토에 연도별로 지금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라서 그 정리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실 수 있고 제가 설명란에 저도 저도 제가 구매를 유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링크를 하나 삽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글 픽셀폰 1 제품을 꼭 한번 고려를 구매를 하나 고려를 하셔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제품 좀 더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사진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백업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만 사고 나면 구글 픽셀폰 1 말고 다른 제품은 업로드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1 버전을 사셔서 여러분이 사진 영상 작업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